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일주일이 시작한지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부터 착착 진행되도록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원 8장 10초처럼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잠원 10장 낭송한 것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잠원 10장. 솔로몬의 잠원이라. 재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허니마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 재물은 무이카이도 어린은 죽음에서 건지는 이라. 외화하께서 은혜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도욕은 물리치시는 이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화하게 되는 이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재로운 아들이나 추주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책천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시에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폐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르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폐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느니라. 미용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오느니라. 명실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오는 채찍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유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오 가나는 자의 궁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이라. 풍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결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위험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여 참수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켜려오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여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삶는 것 같이 명체난 자는 지혜로운 낙을 삶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마거냐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의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느니라. 결론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같고 눈에 영비한느니라. 여하를 경애하면 장사를 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오 행악한 자에게는 열망이니라. 의인은 영영 이동되지 않냐 해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하는 현은 대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는 것이다.